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의 어떤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생물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대응 전략을 통해 북한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또 북한이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거나 김정은 정권과 주민 혹은 국가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여길 때 또는 공격적 전쟁의 선택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전시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질 만큼 역량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운용 중인 사실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 전 물질과 함께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화학 무기 사용 방법에는 포화탄도미사일, 비정규 전력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응 전략은 또 중국이 미국의 가장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을 제시한다면서 핵탄두를 2030년까지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 배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가장 심각한 핵과 생물학, 화학 위협을 제기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드 호스틴 국방장관은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략 서문에서 이 전략은 국방부가 대량 살상 무기가 야기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의 북한 담당 분석관은 지난해 법령화한 내용과 같아 행정적 절차이거나 수사일 뿐이라면서 북핵 위협의 가속화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 대학의 테렌스 롤리그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 고조 행위에 맞서 미한동맹은 한반도에서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전쟁 대학의 테렌스 롤리그 교수는 지구에서 조사할 수 있는 고조 행위에 맞설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협의 이치에 맞설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해군 전쟁 대학의 테렌스 롤들, 고기거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이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29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번번이 무산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뒷문을 열어주고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이 곧빛불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도록 계속 허용한다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없이 유엔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국통일부가 전했습니다. 한국국방부는 유럽 지역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폴란드에 국방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에 국방협력단을 개설해 폴란드 등 기존 수출국과 추가 수출 문제 등을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국방협력단을 유럽 지역 방산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협력단은 수주 완료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구매국의 만족과 신뢰들을 높이며 구매국의 장비 운용 노하우와 교육, 훈련,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후회가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10월 1일이 한미동맹의 날로 지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29일 발표한 공동 메시지를 통해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 10월 1일을 미한동맹이 시작된 것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강력한 동맹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3국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 강력하고 의미 있는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한 동맹을 굳건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무단으로 월북했다 석방된 트래비스 킹 2등병을 상대로 월북 이유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사브리나싱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2등의 월북 이유와 동기에 대한 조사를 미국 육군과 유엔사령부가 함께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킹 2등은 텍사스주 미군기진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전문가와 만나 정서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받고 상담사와 함께 재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킹 2등병이 두 달 넘게 북한에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킹 2등병이 건강을 회복해 가족과 제외하고 재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